자 유튜브 친구들 유하 유하 오늘 저희가 컴퓨터는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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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부터 하자고 하자고 얘기 나갔지만 미뤄왔던 보슬 게임을 통한 청자 닉돔빵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러한 게임이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레이스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랜덤으로 1등과 순위디를 딱 정해져가지고 1등과 꼴찌가 나와요 그래서 꼴찌 당첨되시는 분이 제가 정해줄 닉네임을 바꿔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1등 뭐 없냐고요? 1등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간단하게 기프티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짝 한번 이거 해볼 테니까 닉딩표 플레이 눌러보자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와진다 자 그리고 꼴등 있는데 만약에 닉뼈성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은 고성공으로다가 5천원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저 유의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꼴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입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해주세요 과연 꼴찌는 도성탁! 닉네임 어떻게 보지? 컨트롤이었나? 이거다! 입나인 적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가고 있는데 이 맵이 일단 낙이 없나 보네요. 낙은 없는 맵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꼴찌! 꼴찌 누구냐? 이 구간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상한 꼴찌는... 치르미님께서! 아이고 술 마셨나봐요 헤롱헤롱합니다 아이고 여기 안방 아닌데 임나은 어디 가나요 지금 임나은 선수 어디 가나요 투표가 모유처리가 됩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모유처리가 아니 이 순간 순두부같은 겨드랑이님과 시대미님께서 겨드랑이님 닉네임을 바꾸고 싶으셨나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약간 내공이 보인다 할까나 이미 한번 당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 앞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인 커다란 까마귀님께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축하 축하 나은의 게시판에 이메일 정어주세요 아 시대미님 꼴집 빨리 축구맥겠어 하고 떨어지고 말해요 아 저런 그래서 겨드랑이님 외칩니다 그럼 골지는 내가 하겠어 계시나요 왜 그렇게 좋아해 왜 좋아해 자 닉네임을 제가 지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가 방지를 시킨다 했거든요 첫번째는 로봇이 움직이면 오움치킨 오케이 로봇이 움직이면 오움치킨으로 바꾸고 싶으시오 아 아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자 과연 이번 라운드는 누가 1등하고 누가 꼴찌 할지 중간까지 보다가 중간부터 닉네임 한번 가려볼게요 그리고 2번 맵은 낙사가 어? 낙사가? 낙사가 없습니다 낙사가 없는 맵이에요 닉네 근데 왜 떨어져 아 여기서 밀려가지고 전부 다 낙사한 나이구나 과연 임나연은? 임나연은? 과연 임나연은 낙을 할까요? 낙을 안 한다면 50등 이내로 들어가나요? 자 이렇게 뒤를 보면서 닉네임을 싹 가려보겠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옳지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설마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이 타이밍에? 여기 앞까지 와가지고 막 날아가서 꼴찌가 안 된다는 거 막 그런 거 없겠지? 아 무사히 들어옵니다 아 1등은 부처의 팔님이고 과연 자 꼴찌 꼴찌 한번 보겠습니다 아 40등까지 있습니다 구요 꼴찌는 노예가 될 짠니? 닉네임이 너무 닉분하게 좋은데? 나만 나뉘면 돼 어? 으에에에에이 너야 이걸로 바꿔주세요 영화관 팝콘 훔치나 걸림 모손으로 바꿔주십쇼 하하하하하하 바꿨어? 어디 어디? 아하하하 저기 바꿨어 너무 너무 슬퍼 숨칠 거면 제대로 훔치던가 그걸 또 걸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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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나요? 오 여기 발사되나요? 히히 발사? 히히 발사 아니 근데 이 분은 우리 편집자님인데 잠깐만 태양아님은 잠깐만요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아 레전드 와 어 입만 아 입만 아 입만 아 떨어집니다 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 이 타이밍에 사악 이메일 없애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인가 당신이 꼴찌할 상인가 이 분은 왜 이렇게 튀어 이 분은 뭐야 나 꼴찌하고 싶어 하고 지금 빛나고 있는 건가? 날 꼴찌로 만들어줘 난 꼴찌 가고 싶다고 저거 내 건데 라고? 어라 저거 내 건데 뭐하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영어 끝났어요 지금 예예예 퇴근하셔야 돼요 퇴근하셔야 돼요 자 일단 1등은 당근콩이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과연 꼴찌가? 오우님 막 꼬미님 이 분은 아까 채팅으로 걸리는 건 상관없지만 누가 꼴찌 될까? 이랬는데 이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고민된다 아 뭘로 해주지? 이걸로 가겠습니다 옆집 짜장면 훔쳐먹다 걸리대로 바꿔주세요 네 아유 아유 우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화 오케이 넘어간다 이번에는 닉변에 두 명 뽑을게요 등수 상관없이 인나은 위아래로 갑니다 자 인나은 인나은 여기 있고요 인나은 앞뒤 사람이 닉변입니다 참치빌썰님 커다란 까마귀님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 타이밍에 고개를 돌려버리면은 자 누구일까요? 제 앞뒤는 누가 될지 자 일단 1등은 엔테이님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과연 순서 상관없이 인나은 위아래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만약에 여기 본인 닉네임이 있는데 밑에 부동생 닉네임이 있다 감상불러낸 겁니다 과연? 과연? 우와 일단 못생긴 사람만 구독하는 형디님과 아 못생긴 사람만 구독하는 형디님과 라마의 가요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천이 없어요 그럼 닉변 해야지 닉변 부터 바꿔주자 아 우천은 보조금 에바인데 하하 그럼 이 사람 다시 돌아오자 기다려봐 아 얼마나 하지? 라마 라마라 아 이걸로 해주세요 입병나서 알부칠 받는 나마로 바꿔주세요 크흐 입병나서 알부칠 받는 나마로 바꿔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천은 없다메 우천 우천은 없다메 왜 갑자기 하하하하하하 그냥 바꿀게요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닉네임이 부득컵 바로 보조금 적 있다는 거 개월키네 없는 돈도 만들어낸 입병방 아니 보조금 낸다메 어 대충 실패했나봐 입병 걸려 알부칠 받는 나마로 너무 길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긴 거면 여왕한 팝콘 없이 다 걸린 무소리랑 내 왼손에 하견룡이 널 가만히랑 유지색이 되지 못한 제석수를 기만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그럼 뭐야? 하하하하 자꾸 왔어 좋습니다 아 살짝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끝내는 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과 한 닉병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할 테니까 다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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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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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